몽몰 선수들과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수는 에리티카, 이름이 에리티카 선수인데 이 선수는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서 바이러스가 필요하면 통역을 하시고 아니면 직접 한국말로 하다 보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타코 선수가 되게 된 계기 이런 건데요.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을 잃자. 네. 인테리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임의만 대비한 것 같고 어떤 걸 실용된 인테리어는 다 설치할 때 그냥 안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시절하게 된 게 임의로 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인테리어가 타코 선수는 이제 이유는 자기 할머니가 옛날부터 이제 탁구존준진이고요. 아 할머니가 탁구존준진이고요. 예 경찰 거기에 졸신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탁구존준진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있어서요. 예 그래서 네 살 때부터 이제 자기 누나랑 같이 시작을 했대요. 네 네 살 때부터. 그래요. 강동훈 감독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한국 탁구가 좀 몽골 탁구가 다르다. 또는 뭐 감동훈 감독님의 지도 방법이 이런 면에서 좋았다. 이런 것들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 몽골. 몽골 설렁스인 신인 대신에 했었을 때 앗살을. 이제 탱글탑을 시켜서 오히려 온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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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감동훈 감독님한테 이제 배운 거 이제 물론 이제 한국타쿠 몽골타쿠는 비교할 순 없지만 물론 한국타쿠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최강인데 몽골에 이제 한 C급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좀 탁코를 배웠었고요. 국민대학교에 있을 때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한국타쿠를 따라하고 싶대요. 따라하고 싶고 지금 그래서 감동훈 감독도 이제 최우신 기술을 많이 가르친대요. 전술을 많이 해주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따라가서 자기 또 이제 탁코를 발전하고 싶대요. 근데 거긴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근데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자기 뭐 이제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대요. 아이고도 시타 해봤잖아요. 그리고 넥시 옷도 입고 계신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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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전 옷은 못 받았고 이제 올해 이 옷만 이제 이 옷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제 옷이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땀나면 엄청 빨리 빨리 마르고 그리고 이제 더울 때 몸이랑 붙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대요 예 그리고 디자인 가벼고 그리고 가볍고 이제 버터프라이 옷하고 기준의 다른 메이크업 옷이랑 이제 비교할 수 없대요 그리고 라켓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는 중국 라바를 쓴데요 근데 중국 라바랑 비슷한 점이 이제 좀 떨어져서 카운터 딱 하면 양쪽에서 잘 된대요 예예예 그래서 이게 재신 기술에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짧은 시간 연습해 봤으니까요 나중에 좀 길게 올해 연습하면 라켓이랑 라바가 세팅이 절대 있다고 그런 느낌이 왔대요 지금 아 이거 라켓에 지금 nsk 러버를 붙였었는데 중국 라바랑 비슷한 뜻 서운이 보이고 넥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넥시에 웃을때는 자신이 야무를 웃을때는 다그랜 저흘의 정살을 잡기고 나그랜 나는 백화점에 참고 Czechона 기획의 장점에 생기를 바라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고속노래이기 때문에 침대의 Estado에 공부한 일의 대책을 시장님과의 경찰에 참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의 장점은 이 로또의 관계가 IX인의 단점에 마을 사업자에게 그리고 이 로또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선수들한테 이제 옷이라 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까 벌드라처럼 이제 계속 후원사가 되고 오랫동안 이제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옷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이제. 아 옷이 마음에 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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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또 오세요? 네. 한국에 또 오세요. 네. 네. 한국으로 질문이 이제. 네. 선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엘디카요. 엘디카. 엘디카. 엘디카 선수와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